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T339 스테이지 1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자, 어떤 학생들이 대상자이며 강의 내용 또는 구성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제목이요. T가 이게 테스트, 기출문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 3, 9가 기출문제 3개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3개년 3, 3줄 이상의 문장 공부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90점, 1등급을 맞추겠다의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3개년 기출문제 3줄 이상의 문장 어려운 거 다 해석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부 제목을 붙였습니다. 긴 문장 공포증 해결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있는 거는 스테이지 1은요, 고1 기출문제 3개년의 3줄 이상의 문장들이에요. 스테이지 2는요, 고2 기출문제 3개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3 상고 파이널은 고3 기출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어떤 대상자가 포인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긴 문장 공포 해결. 일단은 21년 고1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3줄 이상의 문장이 지문 1개당 보통 3.1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3줄, 4줄, 5줄, 6줄까지 나옵니다. 제일 짧은 게 3줄. 3줄짜리 문장이 3개는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올 때 학생들이 느끼는 큰 문제점은 딱 2개입니다. 첫째, 단어만 머리에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대충 머리에서 맴돋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럴 때 미쳐버립니다. 이게 1번, 두 번째가 뭐냐. 길고 복잡하게 나올 때 시간 부족의 문제가 생겨요. 한 3번, 4번, 5번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단어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이 지문 하나당 고1 기출은 3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한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단어는 알겠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머릿속에 짜집게 하고 대충 이런 말이겠지 짜집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한 얘기예요. 이거 없애는 수업이 바로 T339 수업이에요. 그럼 추천 대상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기준으로 4등급 이하라고 써 놓는데 3등급까지 가능해요. 3등급, 4등급 이하입니다. 상식적으로 고1 기출 문제의 3줄, 4줄짜리 문장을 해석을 못하면 수능 시험 못 봅니다. 당연히 고1 거 해석할 정도가 돼야 고2 거를 해석할 거 아니야. 그래야 수능 문제를 해석할 텐데 3, 4등급 이하인 학생들 아 그럼 나 고1 거 먼저 마스터 하겠다 해요. 고2 기준으로 3등급 이하 학생. 그 다음 고1은 다릅니다. 고1은 아직 고1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1등급, 2등급 이내만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스테이지 1은 고1 기출 문제 3줄 이상 문장들인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을 보는 고3 기준으로 아니 어떻게 고1 것도 해석이 안 되면서 고3 거를 해석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부터 잡는 수업이에요. 12월 초순에 개강을 하고요. 강의 내용입니다. 고난도 문장 해석 완성이에요. 스테이지 1이에요. 고1 기출 문제로. 고1 3개년 6월, 9월, 11월에 나왔던 3줄 이상의 고난도 문장 전체 일단 끝내는 겁니다. 3줄 이상 문장 중에서 해석 제일 어려운 거 다 할 겁니다. 3개년 전체에서 강의 수준 총 12강이고요. 물론 1강은 되게 길어요. 이론 수업 때문에 한 53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40분 정도의 한 강의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1 3개년 같은 말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중 가장 고난도의 꼭 알아야 되는 문장 200개를 우리 교재에 집어넣습니다. 200개를 그 다음 길고 복잡한 문장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단어만 떠올라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붕 뜨는 느낌 이걸 없애는 건데 제가 여기서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줄 이상 넘어가면요. 한 번 쭉 읽고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3줄, 4줄, 5줄이면 두 번, 3번 읽고 나서 이해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3줄 이상일 때요.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해요. 처음에 읽을 때는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니까 일단 읽어볼 거 아니야. 근데 읽어보고 나서 이게 뭔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던 말이었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수식어구를 빼고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더하기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얘기하는 겁니다. 더하기 육하원칙만 넣잖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무조건 문장 자체의 의미가 파악됩니다. 그래서 3줄 이상 문장을 읽을 때 그러니까 처음엔 쉬운지 어려운지 모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읽을 때 아, 너무 어려워야 하면 수식어구 빼고 요약을 한다. 더하기 육하원칙을 넣어본다. 무조건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할 뿐더러 우리 연습이 1강부터 12강까지 요약하기예요. 무조건 요약하며 읽으면 문장음이 100% 파악이 됩니다. 근데 요약하기만 하진 않겠죠. 구문 수업 다 합니다. 당연히 도치구문 무슨 관계사 후치소식 병렬구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론 수업 다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론 수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전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그리고 업법적인 설명하고 해석 포인트 설명 다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수식어고 빼고 정리해봐라. 무조건 글이 잡혀요.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1번부터 120번은요. 수업용이에요. 그래서 문장 공부할 거고 121번부터 200번은 워크북입니다. 채화용으로 스스로 공부하기에 만들었고 워크북 보시면 알겠지만 구문 분석 다 해놨고요. 요약하기까지 다 표시해놨어요. 수식어 빼고 이렇게 읽으면 전체 잡힙니다도 있고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구문 정리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채화용 문장 80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채화용 문장 요약하기 표시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자 워크북 파트 그러니까 채화용이 워크북입니다. 거기에 문장 요약하기와 구문 분석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비교하면 되고요. 공부법 말씀드릴게요. 추천 공부법 첫째 저는 예습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미리 예습해봤자 정말 좌절만 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고3 학생 기준으로 얘기할게 아니 무슨 고1 기출문젠데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느낌이 들 거야. 세 줄 이상 넘어가면 어렵거든요. 고1이던 고2 기출문제던 예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습이 포인트예요. 1번 1번부터 120번이 그러니까 10문제가 한 강식이에요. 일단 수업을 무조건 듣습니다. 100% 복습이 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8강을 공부하는 중이야 근데 2강에서 배운 거 복습을 옛날에 한 적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 거야. 그거 다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완강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번에서 120번 12강을요. 일단 수업 완강을 먼저 하세요. 100% 복습이 안 됐다고 해도 두 번째 그 다음에 강의를요. 1.5배속 영상으로 보던지 아니면 교재로만 다시 복습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내가 왜 4강에서 이거 옛날에 이해를 못했지? 어이가 없을 겁니다. 전체 범위를 다시 배운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된 게 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전체 틀이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공부까지 끝내고 나서 워크북을 공부하세요. 121번에서 200번의 워크북이 교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앞부분은 수업용이고 뒷부분이 워크북 채화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채화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 맨 뒤에다가 워크북 맨 뒤에 일부러 우리 수업했던 1번부터 120번 있죠. 문장 다시 넣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끊어놓고 묶어놓고 표시나 해놨고요. 요약 다 해놓은 걸로 공부하잖아요. 공부한다는 느낌 안 듭니다. 이게 필기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이해된 건지 내가 정말 이해해서 해석을 한 건지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일부러 맨 뒤에 수업했던 1번부터 120번을 또 넣었단 말이야. 그거를 다시 해석해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내가 약속합니다. 이 책 씹어먹은 거고요. 씹어먹었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 자신있게 말할게. T339 공부하기 전하고 완강도 했고 워크북도 했고 나 1번부터 120번 다시 해석도 했고 해석 능력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 T339 수강평을 보시면 알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아 저 가장 해석 공부가 급상승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T339란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 수업을 들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했지만 1.5배속이나 교재복습 워크북 다시 공부하기 이렇게 씹어먹으면요.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해석되거든요. 이제 자 후속 강좌 말씀드릴게요. T339 스테이지 1이 이제 끝났으면 고1 학생들은 예외입니다. 고1 학생들은 스테이지 2는 나중에 배워도 되는데 고3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당장 스테이지 2 고2 기출문제 공부하세요. 고2는요. 아 쏘리 이거 세 줄 세 줄에서 엿줄입니다. 그 다음에 T339 파이널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요. 내가 고1 고2 고3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 씹어먹었다. 이 공부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T339 스테이지 1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업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